내 줌이 있죠? 어. 또 커피 마셔. 어. 원주 휴게소에서 내가 어떤 여자한테 줬어. 내 핸드폰이랑 같이. 내가 그 여자 차를 타고 도망을 쳤거든. 정신없이 그 여자 차를 타고 막 달리고 또 달리고 날 죽이려던 남자를 겨우 따돌리고 차를 돌려주려고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았어. 그래서 휴게소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 여자도 없고 내 차도 없고 도혜강. 그 여자 이름이 도혜강이야. 차에 명함이 있었거든. 이혼 확인서도 있었고 근데 우리 회사 법무팀 상무더라고. 나 그 여자 찾아야 돼. 찾아서 무사한지 확인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맙다고도 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데 엄두가 안 나 혹시라도 반해 하느라도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내가 높이 한글자막 by 한효정